가수 현미의 나이가 화제다. 가수 현미는 7일 밤 방송된 kbs 1tv는 사랑을 식구해 출연해 화제선상에 올랐다. 현미는 과거 함께 활동했던 남석훈을 찾기 위해 출연했다. 현미는 남석훈을 찾는 이유에 대해 한사람 두사람 하늘나라로 가니까 옛사람이 그립다고 출연이유를 밝혔다. 이에 현미의 나이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 윤정수는 현미가 역대 게스트 중 가장 나이가 많다고 소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현미는 1938년생으로 81세다. 한편 가수 현미는 tv는 사랑을 식구해 출연해 과거미 8군 쇼에서 같이 공연했던 남석훈을 찾았다. 서울 뉴스 1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